무사히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켜지 않는 표정을 하고 계시군요 라비 네 에리스가 사라진 것은 라비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하니까 나탈리가 금술로 했는데 제가 비밀로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금술레시피를 훔친건 에리스였잖아요 애초에 누군가가 나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들 두사람 다 나쁜겁니다 나탈리는 나쁘지 않아요 공범이에요 동제에요 어쨌든 끝난일로 그러는건 이제 그만둡시다 중요한건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셀레나씨가 말했던 세개의 구제는 나탈리라면 가능할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저도 노력할테니까 함께 힘냅시다 미소로 프레셔를 뽑는건 그만둬줄래요 프레셔는 압박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소로 압박을 주는건 그만둬줄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